안녕하세요 프리캐드 1강 자 오늘 첫번째 강의죠 자 일단 지금 보는 도면과 같은 형상을 한번 모델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델링을 할 때 방법이 꼭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입체로 보이고 있는 등각으로 보이고 있는 약간 의자 벤치 모양으로 되어 있는 형상을 두가지 방법으로 한번 모델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두가지로 제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모델링을 할 때 항상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양하게 한번 모델링을 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 뭐 자유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번째 방법은 자 일단 이 사각형을 그려 놓구요 사각형의 사이즈는 도매를 보면 60 이구요 가로가 세로가 30 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30 이죠 그래서 60 에 30 에 그 다음에 높이 30 으로 하나 만들고 사각 박스를 그 다음에 정면으로 보고서 요만큼을 잘라 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은 자르지 않고 하는 방법 인데요 우측 면에 말 그대로 이 우측 면에 형상을 그대로 그린 상태에서 돌출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르지 않고 또 이 형상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가지 방법으로 한번 나눠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치수를 기억을 해야 되겠죠 60 에 그 다음에 30 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프리케드를 클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같은 화면이 나올 텐데요 밑에는 이제 샘플 어 예로 이제 나와 있는 아 예시구요 아 그 다음에 자 위에 보면 하나하나 풀다운 메뉴창 으로 있습니다 파일 에디트 뷰 툴 매크로 윈도우 그 다음에 헬프 자 일단 다양한 어 메뉴들이 있는데 먼저 시작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세문서 크리에이트 뉴 를 클릭을 하시구요 자 그 다음에 작업을 어떤 작업을 할 건지 선택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이 중간 정도에 보면 자 여기에 워크벤치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다양한 세부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파트 디자인 자 이제 부분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나중에 이제 조립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파트 디자인을 했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위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명령 이제 아이콘들의 명령들입니다 이제 하나씩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배울 텐데 자 일단 먼저 모델을 모델링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스케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스케치 자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보면 스케치 아이콘 크리에이트 스케치가 있습니다 자 누르면 기본적으로 세 개의 플랜이 있습니다 자 그 x y 플랜은 자 여기에 평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x z 플랜은 정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y z 플랜은 측면이 되겠죠 자 저는 일단 x y 플랜 선택을 하구요 자 그 다음 자 선택을 하고 나면 자 위에 이제 새로운 또 아이콘들이 활성화 됐는데 여기에 이제 근처에 가면 말풍선이 나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사각형을 그려야 되니까 자 여기에 이제 점은 꼭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각형에서는 그래서 크리에이트 렉탱글 근데 또 눌러보면 자 마주보는 두 꼭지점 이용해서 그리는 거구요 그 다음에 중심점을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라운디드 라운드를 주면서 형상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형상입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볼 텐데요 자 그리고 그린 거를 잘못해서 지울 때는 자 여기에 일단 esc 누른 상태에서 자 마우스 왼쪽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이 되면 녹색이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딜리트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자 일단 캐드를 해보신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원리는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렉탱글 처음에 처음에 렉탱글을 선택해서요 사각형 자 이미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그려놓고 치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프리케이드에서 조금 불편한게 수평하고 수직 치수를 따로따로 이제 넣어줘야 됩니다 일단 수평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자 근처에 가서 자 노랗게 될 때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 이렇게 치수가 들어갑니다 자 이때 값이 60 이었죠 60 60 자 그 다음에 다시 수직이죠 자 선택을 하고 30 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esc 눌러서 esc 누르면 여기 빠져나오고 요 치수를 조금씩 옮겨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처에 와서 자 그러면 60 에 30 그 다음에 스케치를 하고 나서 치수 정렬도 도면처럼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복잡한 스케치도 눈에 잘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를 해서 일단 완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형상이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다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자 다시 수정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모델을 위에 보시면 이제 트리 라고 보통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작업관리자 자 여기 보면 아까는 자 여기에 스케치 라든지 뭐 패드 이런 명령들이 있구요 모델을 누르시면 트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스케치 지금 스케치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에디트 스케치 하면 이렇게 사각형 그려 놓은 게 다시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자 스케치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해서 그냥 해도 상관은 없는데 복잡한 형상은 완전정 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의 스케치가 이 지금 작업 평면상에서 완전하게 구속이 되질 못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구속 이라는 걸 한번 해볼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요 포인트 끝에 포인트 왼쪽에 포인트 노랗게 한번 선택 되죠 자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고 왼쪽에 보면 여기에 일치 라고 있습니다 컨시던트 자 이 눌러 보면요 이런식으로 자 그러면 아까 사각형 하고 지금 여기에 십자 시스템 원점 자 원점이 좌표계의 기준점이죠 자 여기에 원점이 일치 됐습니다 그러면서 색상이 흰색에서 녹색 으로 그린 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완전정 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요 자 이렇게 될 때 완전하게 아 이 스케치는 구속이 됐고 그려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 녹색이 나오게 일단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럼 다시 클로즈 해서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보면 자 가운데 힐 마우스가 줌입니다 줌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면 이동이 됩니다 캐드에서는 펜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에 보면 내비게이션 방향 내비게이션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탑 자 이런식으로 모양대로 이렇게 변경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 자 등각 아이소매틱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자 보기 방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일단 여러분들이 편리한 걸로 한번 하구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일단 돌출을 한번 해 볼 텐데요 위에 아이콘 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요 아이콘들은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 아이콘도 물론 옮겨 볼 수가 있구요 이런식으로 자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제일 왼쪽에 패드 라고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돌출 입니다 돌출 뭐 추가하다 그런 의미도 있구요 자 자 이렇게 하면 선 클릭을 하면 바로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자 그런데 아까의 값은 얼마였냐면 30 이었습니다 자 30 을 놓구요 자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이제 60 에 30 그 다음 높이 30 에 박스가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도면으로 되돌아와서 자 일단 요 부분이 컷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면으로 놓고 정면으로 놓고 15 15 입니다 그렇죠 15인 상태에서 일단 스케치를 하나 해서 컷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자 정면을 선택하구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스케치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누르구요 자 그러면 이제 스케치를 할 수 있게 자 이렇게 이제 다시 어 보기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때 다시 렉탱글 자 이점 렉탱글 선택해서 임의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컷을 할 거니까 이 영상보단 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크게 그려 놨구요 자 치수 부여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였죠 그렇죠 15 입니다 15 구요 자 그리고 여기 치수 이제 사실은 이제 자 수평 치수는 자 여유있게 한 80 정도 넣겠습니다 자 그럼 다 됐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형상에 일단 그려지는 건 아니구요 자르기 위해서 그린 거니까 요렇게 이제 완성을 해 놓구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닫아 놓으면 자 이렇게 등각 등각인 상태에서 정면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도면을 잠깐 보면요 자 깊이가 얼마냐면 자 30에서 20 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깊이가 얼마죠 10 이죠 자 10 만큼 잘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맨 처음 했던 건 패드는 돌출을 하는 거구요 쭉 지나와서 빨갛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포켓 이라고 있죠 포켓 자 포켓에 아까 값이 얼마였죠 10 이었죠 자르기 입니다 파내는 거 자 이렇게 하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어떤가요 모양이 똑같죠 자 이렇게 첫번째 방법으로 한번 했구요 자 다시 이제 세문서를 열어서 우측 면에 요 모양을 그려서 똑같이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그릴때는 여기에 세문서 뉴 라고 있습니다 다시 클릭을 해서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스케치 버턴 자 오른쪽 위에 있네요 요거 이제 옮겨 다닐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자 여기 스케치 버턴을 눌러서요 자 이번에는 측면 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제트 플랜을 선택을 하구요 자 일단 그림을 보면 자 왼쪽 하단을 원점으로 해서 이렇게 모양을 비슷하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럴때는 자 이제 그릴때 쭉 이제 가다 보면 사각형 옆에 보면 왼쪽에 폴리라인 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연속선 이라고 부르는데 연속선 자 폴리라인을 선택해서 그려 보죠 자 원점을 첫번째 찍구요 자 모양대로 자 그리고 자 이렇게 가면 수평 수직이 되질 않는데 근처에 어느정도 가면 요렇게 아이콘이 수직인 선이 보입니다 빨간 수직선이 요 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 마찬가지입니다 수평도 지금은 수평선이 안보이는데 근처에 가면 이렇게 수평선이 보입니다 그 이럴때 클릭을 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수평 수직이 맞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모양을 보고서 자 됐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치수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수평치수 해서요 선택 자 여기에 값이 얼마죠 30 이죠 30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여기부터 넣을까요 자 여기는 20 입니다 그렇죠 20 이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수직치수 에서 자 여기에 값은 30 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값은 얼마죠 15 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ESC 눌러서 이렇게 치수를 자 안에서 잊지 않게 하고 이런식으로 바깥쪽으로 빼서 자 하면 완성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제가 원점을 기준으로 그렸기 때문에 노 그린색으로 완전 정의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치수 다 부여가 됐죠 이 상태에서 클로즈 를 해서 닫아 놓고요 자 마찬가지로 패드 돌출로 자 선택을 하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 어 기본적으로 자 값이 얼마냐면 60 이었죠 60 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요 모양이 어떻게 됐죠 똑같죠 자 일단 요렇게 해서 자 일단 오늘은 자 일단은 등각으로 놓으면 아 같은 모양 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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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